아무도 안 할 거 같아? 안 할 수도 있어? 응 응 처음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누구냐? 시오리? 누구냐 얘? 누구냐 넌? 아... 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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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고백받고 있어 지금! 미안해! 나의 연인이 돼주지 않겠니? 응! 그럼 오케이 이제? 고마워! 실패했다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자 하지만 없죠 문화재 이때 아까 잘못 간 거야 이거 봐 이때 잘 불렀거든 우리 애기가 요거를 잘... 아까 미술부 갔다가 그렇게 난 눈 앞부러 갈까? 문예부로 가야 돼 얘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눈예부로 가야 돼? 얘 머리띠 좋아하는 건데 그냥 아 나 왔어 일부러 이렇게까지 가져오다니 이거네 문예네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않았네? 문화재는 문예부로 가야 돼 문예부로 가야 돼 주일 때냐? 이건 게임이잖아 응 질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아? 너말대로 무조건 다 같이 올린 다음에 제일 정점을 찍는 애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자 5월 16일 생일이고 애니메이션과 레슬링을 좋아해 스타디우면서 레슬링을 하긴 해 그렇게 가야지 전연령이라면 전연령 그렇지 오케이 아야꼬 아야꼬 마음 쓰면 됐네 아야꼬 아야꼬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요? 세이브 하자 요거 전에 거 세이브 했었어야 됐네 근데 유미랑 두 번이나 연속해서 데이트하는 건 아닌 거 같지? 아 너무 큰 딜인데 근데 애가 알았어요 칫 그럴까? 지난번에도 여기였는데 재미없어 어? 폭탄만 없애줘 타타기니까 괜찮아 폭탄만 없애줘 아니 왜 두 번 하면 안 돼? 두 번 하면 안 되나 봐 이제 두 번 하지 말자 말하라 그렇지 우리가 쭉 하다 보면 국내집에서 쓰신 그 아 그럼 책 낼까? 그래서 쓰러야 될까 한부에 558권 역할이 그래 새로운 캐릭터지 너무 인기가 좋다 우리 애가 시오리 또 누가 말 거니? 말 좀 걸지 마 인기가 너무 좋아 우리 애가 지금 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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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리? 미 얘는 꼭 이래 그래 다 같이 가 그냥 다 사랑하자 우리 모두 같이 다 같이 사랑하자 러브 앤드 피스티가 야 이러다가 이런 애가 고백하는 거 아니야? 아니 누구한테 왜 자꾸 또 내 드시는 게 아니야? 버벼 건더 델트 하면 안된다며 글쎄 아 이러면 불안해져 세이브 세이브 다시 돌리자 일부로 전화해 주는데 꽤 아삐 얼마나 아삐야? 꽤 아삐걸 폭탄 와 야 웃는데도 폭탄을 알어? 폭탄을 없애자. 일단 시오리부터. 빌어서라도 만나야 한다. 지금 딱 웃었거든? 그럼 이거 얘기하면 폭탄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렇지? 따스울거죠! 와! 폭탄 봐라! 시오리한테 사랑받았잖아. 시오리한테는 사랑받네. 좋아하네. 내가 대게 했던 그녀를 요즘에 남았어, 같이. 시오리가... 맨날 우리 집에서 모여서 놀다가 시오리가 최상복이었지. 맨날 형네 집에서 놀다가 오늘은 형네 집에서 더 노는 거야. 나는! 아예 더 노는 거야. 요거는... 오! 왔다, 왔다. 우선은 자주 빼먹고 밥을 좋아. 자칫집에는 닭이랑 키자 없으면 말도 안 되지. 시오리. 아, 뜨거워! 야, 쏟아져! 야, 쏟아져! 야, 쏟아져! 쏟아져! 야, 쏟아져! 야, 쏟아져! 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야. 아, 야. 아, 야. 불안하다. 아, 아무것도 안 해. 너 고백 복금 죽여버린다. 안녕? 야! 야! 야, 척추가 파일 것 같아! 나 안마 받고 있어, 지금. 나 안마 받고 있어, 지금. 뭐, 이렇다고 알 수 있지. 애들이 너무 잘 삐져. 아... 유미한테 해서 달리기 전에 우리가 두 번을 시오리가 불러놨잖아. 아, 과학적이다. 없을 수도 있다니까. 야. 오케이, 시오리 좋았어. 이 타이밍 좋다. 다섯 글자, 그래 그래. 물어도 보지마. 넌 내 눈 보는 순간 따라갈 거야. 아, 볼 때 배움 중 났다. 이걸 가지 마자. 가지 마. 아유, 직수. 미안해. 아, 이건 기댔는 거였네.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좋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지 그냥. 그러니까. 똑바로 똥 빠지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유, 너무 예쁘게 하고 왔다. 시호리. 빨간색. 화려하지 않는 걸 골라야지. 맨 왼쪽 거. 시호리라. 예. 시호리 거야? 오, 좋다. 잘 됐다, 잘 됐다. 이벤트도 했고 지금 싫어하는 애도 없고.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우와. 대행이라. 추모질에서 돈 많이 벌었냐. 이거 1년 없는데? 1년 없는데? 1년 없는데? 아, 대휴이다. 대휴이다. 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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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 말이야. 어. 나. 어. 어, 고백하려고. 일 없이 때.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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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느낌 좋다. 왔다, 왔다. 거의 반쯤 고백 받았어. 됐어. 오, 좋다, 좋다, 좋다. 자, 이거 거의 된 거니까. 아, 그냥. 아유 씨. 그냥 3월까지 아무 일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 어, 지금 자, 자. 어? 뭐야? 아, 짜. 정말 미안해.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야 하는데. 실험한 느낌. 옷도 바뀌었어. 예, 무통에 도미가 나온 거 같아. 어, 눈썹도 팔자로 그렸어. 이러고 보실 때 얘기하는 것처럼 승강보다 참 좋네. 좋아? 아이, 또 온다. 아, 같이 등교를 같이 해요. 따, 수, 고, 자. 좋았다. 오, 좋아. 이러면 좋아. 따, 수, 고, 자. 이러면 또 다른 애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 아, 네. 근데 이게. 10번 맞습니다. 뭐 할까요? 자. 자. 야, 화이트데이 발렌샤인데. 3월 1일이 딱 졸업이네. 아, 그래? 응. 15일날 노점이. 두 주만 버티면 돼. 꼭 톤만 더. 집아. 이렇지. 따, 수, 고, 자. 집에서 만들어 왔지? 집에서 만들어 왔지? 특별한 의미야. 저희 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아, 내일 보자. 아, 내일 보자. 일요일에 사킬 안 가는데 지금 내일 보자? 아, 일요일이야? 아, 일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오늘 노점이랑 데이트하셨나? 내일 보자 했는데 노점이랑 데이트하고 있어. 어머, 재밌지. 야, 이거 걸리면 큰일 난다. 많이 황당해. 어, 3년간의 노력이 물가 품 된다. 그렇지. 여기서 딱 만나. 어? 여기 시, 시오리. 아, 국립연충원. 연애지, 연애, 연애. 아, 쟤 하루에 50km씩 뛰는 애야? 네. 아, 그럼 뛰어야지. 그래. 달려볼까 해? 음, 좋아. 그래. 아, 맞아. 이제 시오리랑 데이트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초콜렛도 받았는데.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 가서 뭐 할 수 없을 거야. 아, 뭐 돼? 어디? 싫어! 일단 걸리기라도 해봐. 그래, 쉬어요. 삐진단 말이야. 아, 나 왔다. 전 연령, 김혜키의 고교 생활이 끝났다. 잠깐 할 얘기. 대박, 기대된다. 미안하지만 전설의 나무가 있는. 나무, 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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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구 내가 지금 쓰는 말이야. 요시오가 왜 나와? 얘도 사귀잖아요. 얘가 누굴 부르겠지. 그렇지, 용기 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야, 저. 얘가, 얘한테 고백받았어. 그렇지, 둘이 사귄다 이거지, 야.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어, 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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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이름. 나무야 나무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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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틱다는 거 손톱 손톱 누구야? 머리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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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예! 나 요시오가 좋아 흑자가 있으니까 옆에 있어야 ika! 반짝반짝 반짝 이제 단순한 소꿉친구는 싫어 날 한명의 여자로서 나만을 바라봐줬으면 해서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야 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널 좋아해 오~~~ 지시네 아 어떡해 나도 싫어 오~~ 너무 울어 울어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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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시오리 행복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줘 여러분 곁에 시오리를 찾아 하지만 없죠 공지 있어요?